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콜라당 있어요? 곧 참고 recorded 이쁘지 콜라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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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리 달달한 식당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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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하루아일로 쌀가루 육회를 씹는 부분을 하니까 그릇에 담아잎 속의 약국 노릇을 뺀고 육회를 먼저 먹어서 물에 담아잇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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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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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ängen는 분리같은 육즙쌈 랍스터 된장찜을 넣어가면 소금을 넣어서 고기를 넣어서 감추를 넣어서 눈으로 먹기에는 phi구소통에 넣어 잘 섞어주세요 자극도 넣어줘요 계란에 넣어줍니다 용기를 넣어둡 밀가루 그릇에 김가루 양념장 소금 양념장 골고루 혼도 버렸네 남집사이는 거지 point듣고 남집사이는 강좌들은 남집사이는 weg 남집사이는 여동생이라서 아직 어제도는 대 就是 1명 남집사이는 애들 이상하게 타고 남집사이에요 남집사이는 여보니까 이렇게 해서 대접받지 그치 국물이 궁금하구만 갖고올까? 괜찮네 맛있게 잘했네 잘했어 마늘 안넣은건데 맛있어 잘하네 예쁜 여보 요리도 잘해요 아보카도 맛있게 잘 익었다 우엉이야 우엉이야? 왜 짜다 봐? 원래 이렇게 레시피가 이래 잘했네 우엉 먹어봐 우엉 우엉 잘해요? 맛있다 우엉 우엉 왕 우엉 우엉 이제 아삭아삭 쿠키 좋아요? 배부르다 종굴이 좀 말을 해요 종굴이야 뭐야 점점 고양이 되고 있어 종교야 너무 더워서 죽어 나가면 맛있게 잘했어요 맛있게 잘했어요 내가 아직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먹는건 집에선 처음이네 사라생산 사라생산까지 사라생산까지야? 오늘 저녁때문에 오늘 저녁때문에 오늘 저녁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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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뵙고 사 arran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질러오세요 질러오세요 limp 물 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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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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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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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호박이랑 틀라더라? 밑에가 호박이 안 익었나? 익었어 이렇게 먹어봐 각각의 고유의 맛을 느끼고 싶어 호박 좋아했어? 응 내가 단호박 좋아했는데 몰랐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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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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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를 넣으면 잘 어울려요 초콜릿 전장 고춧가루 계란물 소고기 고추장 물 고추 部유를 많이 넣으세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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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양파 계란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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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자르는 tapa 라면에 라면을 끓여주세요 끓여주세요 엑뚜받은 비주얼 두세는 뭐지? 계란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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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국물 만들자 고마워요 고마워요 식성이 간단하게 간식이에요 소원은에는 전혀 안될다 내가 만족해서 생기려고만 했지만 욕심을 더 많이 했다 Go and fresh 멍청에 가득하는 멍청에 고운을 잘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 먹으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잠적이 고소에요 부드럽지? 응 건강식이에요 건강식이에요 그래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